은혜야 운동해 은혜야 운동해 우리 은혜 완전 태령선수촌 태령선수촌 운동을 해도 꼭 그렇게 운동하냐 참 벨라다 벨라 참 벨라다 벨라 아이고 벨라다 우찌그리 벨라로 그렇게 운동하는거야 운동화 뒤로 오 오 하하하 오 오 오 올라갈라고 거기에 올라갈라고 미끄럽잖아 거기 다친다 올라갈라고 올라갈 수 있어 운동할꺼야 운동 야 올라간다 너 그러다가 올라간다 진짜 어떻게 내려올라고 그만해 그만해 스톱 아빠 갈게 안녕히 계세요